다가오는 10월이 되면 상장지수펀드라고 하죠 ETF가 출범한지 딱 10년이 됩니다 그동안 쭉 성장을 해오면서 거래소 시장의 1.2%를 차지하면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ETF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ETF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좀 전반적으로 저희가 기획특집으로 정리를 해보는 시간 말을 했습니다 기획특집 ETF 고수에게 듣는다 오늘 이 시간 국내에 국한된 상품이 아니라 다양한 특색을 가진 국내외의 글로벌 ETF 상품을 출시하고 있는 미래에서 자산운용의 윤지영 ETF 본부장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4주에 거쳐서 저희가 기획특집을 이렇게 마련을 했는데요 4주에 거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실지 먼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최근 ETF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금융 상품 중에는 가장 인기 있는 상품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투자자들이 레버리지나 인벌스 ETF를 가지고 거래한 경험들 많이 있을 것이고요 그 이외에 다른 ETF를 이용해서 뭔가 새로운 투자 전략 아이디어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장기 유망 테마 같은 것이 있는데요 중국 소비가 늘어나고서 생기는 어떤 수혜주에 투자하는 그런 테마형 ETF라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지장 대비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그룹주에 투자하는 ETF라든지 최근에 QE3가 발표가 됐는데 이런 QE3 때문에 수혜를 받는 어떤 원자재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원자재에 투자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ETF로 우리가 구현할 수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다양한 업종들이 부침이 있을 텐데 그런 부침에 맞춰서 어떤 수익률의 편차를 이용한 어떤 섹터 ETF를 활용한 그런 전략 이런 것들을 한번 말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확실히 투자자 여러분들께도 ETF가 하나의 종목으로 인식이 되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실 겁니다 이에 따라서 ETF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정리를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해주시죠 주식 투자에 익숙하신 분이라면 주식과 동일한 거래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펀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는 어떤 점이 있을 것 같고요 펀드에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좀 더 쉽고 좀 더 간편하고 좀 더 저렴하게 ETF를 이용해서 펀드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포인트를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비용 측면에서 비교를 해보면 일반적인 펀드가 부과하는 비용 대비해서 ETF가 부과하는 비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예를 들면 타이거 200 같은 상품이 있는데 이런 ETF는 1년에 0.15%밖에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 주식과 비교해보면 ETF를 매매할 때 거래세를 내지 않는다라는 어떤 장점도 있을 것이고요 또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 펀드는 종가 기준으로만 우리가 투자할 수 있다고 한다면 ETF는 장중에 언제든지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황금성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ETF를 팔면 이틀 후에 돈을 받을 수 있고 반면에 펀드는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환매 수수료 측면에서는 ETF는 전혀 없다는 것이고요 펀드는 그런 것들을 많이 부과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ETF를 여러분 많이 또 알고 계시는 펀드와 비교 분석을 해주셔서 알기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ETF만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또 21세기 최고의 금융 상품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ETF가 출범한 지 10년이 됐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성장을 해온 건가요? 네 2002년도 최초에 4개의 ETF가 한 3천억 규모로 상장이 됐고요 이제 10년이 됐는데 현재 시장 규모는 한 13조 상품 숫자는 한 130개 가까이 됩니다 또 상품 유형별로 보면 처음에는 대표 지수만 상장이 됐는데 그 이후에 다양한 ETF가 상장이 되었고요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나라 ETF의 거래 대금이 상당히 늘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지금 한 1% 정도 차지하지만 거래 대금을 한번 보면 ETF가 15%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투자자들이 그만큼 ETF를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좀 더 다양하게 그리고 좀 더 활발하게 ETF를 거래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네 ETF 상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네 대표 지수 이외에도 다양한 ETF가 있는데요 보시는 표를 한번 보시면요 대표 지수 말고도 우리가 전략형 ETF라고 해서 커버드 콜이라든지 모멘텀 이런 전략을 구현한 ETF가 있고요 또 아시는 섹터라고 해서 IT라든지 은행, 화학 이런 섹터 ETF가 있고요 또 그 이외에도 그룹주라고 해서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LG그룹 이런 ETF가 있고요 해외 주식으로는 S&P500, 나스닥, 브릭스, 차이나 이런 것에 투자하는 ETF가 있고 또 원자재로는 원유, 금은, 농산물, 금속 이런 것이 있고요 채권 중에는 국채에 투자하는 것, 유동자금에 투자하는 것, 회사채에 투자하는 것 그 이외에도 커런시에 투자하는 원달러 상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ETF의 거래량도 또 증가를 하고 거래대금도 증가를 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앞서서도 펀드와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셨듯이 펀드보다는 훨씬 더 간편하게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ETF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또 많은 분들은 아직까지도 ETF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ETF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사항이라든지 유의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ETF를 거래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투자자들이 몇 가지 주의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ETF는 주식처럼 거래되지만 펀드이기 때문에 결국은 순자산 가치라는 어떤 가격 지표가 있고요 결국 이 순자산 가치가 그 ETF의 진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거래를 하실 때 ETF의 순자산 가치가 지금 얼마인지를 보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매매 주문을 하시든지 거래를 하셔야 된다는 면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ETF는 좋은 점은 유동성 공급자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자가 장중에 호가를 제공을 합니다 하지만 호가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동시효과 시간대, 아침 동시효과와 장 끝날 때의 동시효과 시간대는 유동성 공급자가 호가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국 투자자들이 유동성 위험에 처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매매는 가급적이면 장중에 매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기획 특집으로 마련한 ETF 고수에게 듣는다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었기 때문에 ETF란 어떤 것인지 저희가 전반적인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또 ETF를 활용한 적극적인 투자 전략도 기대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은 미래에서 자산운용의 윤주영 ETF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